하우! 퍼즐을 풀고 탈출하는 조금 특이한 퍼즐 맵입니다. 맵에 있는 여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세요. 만약 뒤에 시작 발판이 벽에 붙어있다면 이 맵에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세요? 어? 잠깐만 뭐지? 왜 벽에 발판이 붙어있지? 가까이 붙으면 시작되는 건가? 아, 그러네. 다이아몬드 블록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레시피 보기 왜이렇게 됐지? 어이없네 뭔가 어이없어 이 꽃갱이 뭐야 이거? 근데 뭔가를 부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걸로? 뭐야 뭐야 해를 캤어 뭐야! 이 세계의 신이다! 세상을 멸망시켜버려! 뭐 뭐해? 나 해를 왜 먹지!? 하하하하 뭔 포즐을 미야 도대체 마법이 부여된 책 빠른 장전? 하하하하하하 어디서 많이 본 닭인데 이거? 구라크래프트에서 나왔던 닭 아냐? 하하하하하하 손이 꼈어 빠른 장전을 여기에다가 익혀? 계란을 쏜다고? 겁내야 하잖아 아니 장전하는 손은 또 왜이래 이거 열렸다 야 근데 이거 닭이 계란을 줄줄 세는데 지금? 계란 부자야 장사해야 되겠어 달걀 축제라도 해야되겠는데? 어 잠깐만 눈사람 눈사람 만드는 방법인데 왜 호박이 밑에 몸뚱이야 이거는 어떤 사람이죠? 이것도 눈사람인가? 호박사람이야? 얘를 죽이면 호박파이가 나오는건가? 눈사람이 아니었네 호박사람이 맞았네 호박사람 돌을 대나무판자 위에 설치하면 근데 이거 어떻게 대나무판자 위에 설치하면 길이 막혀버리잖아 진짜 겁내 억지 부리네 겁내 억지 부리네 진짜 겁내 억지 부리네 마지막에 버튼 바뀌는거라도 좀 자연스럽게 하던가 틱 하고 바뀌는건 또 뭐야 이번에 또 어떤 억지를 부릴려고 아 이건 그냥 버튼이네 석탄과 우는후교서 어 뭐야 얘 뭐지? 얘 왜 들어왔어? 아 이거 우는후교석을 구우는거야? 얘를 구우면 뭐가 되는거지? 상상이 안되는데? 눈물이 메말라서 흑요석이 되나? 우는을 분해시켜버린건 무슨 심보지? 너 한번 울어볼래?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표현하고 싶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주민이 우는거랑 벽을 뚫으면서 용암에 돌진하는거랑 도대체가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되는거 같애 물양동이 아 뭐야 이 조약돌양동이는 왜 먹지? 이빨 다 부서지는데? 돌도 먹을 나이인가보다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하잖아 아 굳이 조약돌을 씹어먹다가 이가 부러져 사망했어? 아 돌도 씹어먹을 나이가 아니구나 사실 돌도 씹어먹을 나이에 돌 씹어먹으면은 위험하긴 해요 죽어요 말이 그렇다는거지 실제로 뭐 씹어먹으면 되겠습니까 얘 솔 하하하하하하하하 수상함 켜지말라고 하하하하하하 앞에 붙은 수식업 켜지말라고 아까는 우는 우는 분해시키더니 이번엔 수상함을 따로 켜놨어 이거 뭐야 수상함이 두개야 어 뭐야 이폈다 인첸트 청금석이 됐어요 뭐야 어어 기계 겁내보소 징그러 부시돌과 부시 막대기 참나무 원목과 참나무 잎 어? 어? 아 아 총재로 얹지말라고 하하하하 아까부터 자꾸 아이템 얻어지는게 이상해 뭐야 이게 아 아 아 아 부시돌과 부시로 나무 태워가지고 불로 얻은거야 지금 아 이 아이템 오랜만에 본다 아이 곡괭이네 이거 가슬곡괭이 캐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서 아주 벽 캐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어? 피씨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시작해야된대 아이템이지 너 아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리서스북으로 대체 뭔짓을 해놓은거야 이거 어? 왜 가져온건데 아 이 아이템 드릴까 화면 다 가리잖아 이거 이거 붙이면은 뭐 블루스크린 뜨니? 아아 오류다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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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파 버전이야 발소리까지 옛날 마인크래프트 발소리야 하하하하하하 하하 아 이상하네 아 그 리서스백 상자 열리는 모션도 없는 시절이네 어 아닌데요 아닌데요 헉이 있는데요 아닌데요 헉이 있는데요 아닌데요 헉이 있는데요 어 아닌데요 달리기 할 수 있는데요 아이 구현을 잘못해놨네 이거 뭐 구현을 할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거 뭐 참 왼손들기 뭐야 이거 어? 어 옛날에 이런 포션 퍼프 같은거 없었는데 어? 어 레시피면 뭐야 이거 어 뭐야 F는 왜 눌러져 아 구현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있는게 없잖아 어 왜 채팅창 이거 뭐야 싱글에서 채팅창 왜 열려 이거 아니 이거 옛날에 달리기 없다고 지금 이거 달리면 강꼬등어래 하하하하하하 혹시 데미지 입으면 무슨 소리나나요? 아아 보증이 하나도 안되있네 내가 대신해줄게 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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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아 뭐야 아 클리어구나 나 또 갑자기 떨어뜨리길래 없는 사기치는줄 알았지 이 맵을 만들기 이전에 유튜브에서 마인크래프트 밈을 자주 접하였습니다 아 다음에 뭐하지 라고 생각할 때 이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을 쓰치더군요 아 재밌었습니다 리소스팩으로 참 재밌는걸 만들었네 아 아마마도 이건 너무 기괴했어 어 뭐야 이거 얻어져 아 뭐야 이거 무서워 뭐야 이거 SCP다 90돌이였어 세상에 재밌었습니다